네, 오늘도 GRE 버블 섹션의 Sentence Compilation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영어 학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전에 이제 그 파트 1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드리액션 알려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에는 빈칸이 하나 혹은 두 개가 나올 거고요 그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를 아래의 보기, 다섯 가지 보기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전체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 문제 보여드릴 텐데 20초 동안 그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해설 강의가 이어집니다 네, 20초가 지났고요 여러분 문제를 잘 푸셨나요? 네, 자, 해설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어떤 정보를 함께 배우고 그 다음에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데메테르, 영어로는 디미러라는 여신이 나오는데요 이 여신은 그리스 신화의 곡물과 수학의 여신입니다 올림포스 12신, 대표신인 12신 중에 하나이고요 네, 로마 신화에서는 시리즈 네, 우리 한글로는 케레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제우스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 있어요 네, 펄세포넨 펄세포넨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요 자, 이 딸이 네, 그 헤이디스, 하데스에게 납치되어서 명계, 지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디미러, 데메테르는 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속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곡물과 수학의 여신인데 그것들을 돌보지 않게 되어서 보다 못한 제우스가 형인 하데스에게 그 펄세포넨, 즉 딸을 놓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데스는 사실 보내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명계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점을 이용해서 펄세포네가 가기 전에 성류의 씨앗을 먹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결과 네, 그렇죠 데메테르는 1년에 3분의 1은 딸과 헤어져 진에게 되는 그런 어떤 신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어진 기간을 겨울이라고 하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정보를 알고 문제를 본다면 아, 디미러, 이 데메테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향이 어떤 것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radoxical aspect of the myths about 디미러 when we consider the predominant image of her as a tranquil and serene goddess is her blank search for her daughter 자, 전체 문장을 보시면 여기 중간에 컴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간에 있는 when부터 goddess까지가 삽입절이 될 건데요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있는 aspect가 되겠고 여기 is가 문장의 서술화가 되겠죠, 그렇죠? 자, 디미러라는 이 여신의 여신이 나오는 이 신화에 그 아주 역설적인 그런 어떤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 양상은 무엇이냐면 그녀의 딸을 찾기 위한 그녀의 뭐죠? 그렇죠? 여기 있는 빈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빈칸을 추측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이 삽입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when we consider the predominant image of her 자, 여기 보시면 consider 다음에 a, 그리고 s, b가 나옵니다 a를 b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여신인 디미러의 이미지 아주 지배적인 이미지를 무엇으로 보냐면 tranquil, 즉 매우 고요하고 그리고 serene, 안정적인 고요한 뜻입니다 접속사 and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tranquil하고 serene은 유사한 의미일 거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주 고요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성격인데 그러한 이미지인데 앞에 보시면 뭐가 나왔던 거죠? paradoxical 하다고요, 그렇죠? 역설적이라는 것은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렇게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평온한 이 여신이 그녀의 딸을 찾을 때는 네, 좀 안정적이지 않은 고요하지 않은 평온하지 않은 이미지였을 것이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칸에 불안한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단어가 들어갈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보기를 보았을 때 그런 단어를 찾는다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보기에 있는 단어가 만약에 이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의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그냥 guessing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번입니다 extended 이고요 네, 의미는 무언가가 확장되고 네, 길어지고 연장되어진 느낌입니다 두 번째 agitated 입니다 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불안해하는 동요한 뜻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네, B가 될 것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 comprehensive라는 단어는요 네, 우리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뭐, comprehensive reading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포괄적, 종합적 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motiveless 입니다 네, 동기가 없는, 이유가 없는 자, 이 LESS가 뒤에 붙게 되어지면 무엇, 무엇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otive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heartless 즉, 뭐가 없는 거죠? 마음이 없는 자, 무정한, 비정한 그리고 무언가에 대한 열이 열심이 없다는 것을 heartless 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았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adoxical 네, 역설적인 모순의 기이한 predominant 네, 두드러진 지배적인 tranquil 고요한, 평온한 serene 역시 고요한, 평화로운 뜻입니다 extended 길어진, 늘어난, 확장된, 연장된 agitated 불안해하는, 동요하는 comprehensive 포괄적인, 종합적인 motivless 동기가 없는, 이유가 없는 heartless 무정한, 비정한, 열이 없는 뜻입니다 자, 배웠던 단어들이 나중에 또 다른 질문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들에서 만났을 때 익숙한 그런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영어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た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